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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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알아요? 알죠? 완전 너무 해고 – 프로에서 춤을 되게 많이 췄어요 – 아 진짜요 춤 대비한 지 몇 년 됐는지 알아요? 음악 – 분질러, 분질러, 분질러 저번에?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요? 네네 이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나왔는지 알아요? 초등학교 5학년 때 초창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... 아 처음에 이거 얘기하려다가 말하는데 진짜 완전 데뷔 첫 때예요 그 YG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데뷔를 한 거잖아요 YG? 아니 쟤 왜 이렇게 떨리나 봐요 아 저것도 쳤는데 아 그래요? 초등학교 5학년 때 초창기 초등학교 5학년 때 초창기 아니 사실 잘 못해가지고 애들 보면 다 이러고 다니고 진짜 트와이스랑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완전 스타였어요 진짜요? 많이 알아봐 주시고 저도 사실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유튜브로 막 뷰티 유튜버 많이 찾아보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저요 제 것도 쳤어요 저 때랑 달라진 게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? 너무 할 것 같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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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아요 진짜 눈으로 다 알아요 완전 공주 같지 않아요? 완전 공주 같지 않아요? 완전 공주 같지 않아요? 연도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트와이스가 되게 대중적으로 안정된 느낌 모두가 다 익숙한 걸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계속 이렇게 꿈틀꿈틀 때면서 들었어요 저 계속 이렇게 꿈틀꿈틀 때면서 들었어요 진짜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네 저는 약간 제가 커 온 게 되게 금방금방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송 볼 때마다 그 연도에 제 모습이 약간씩 떠오르면서 되게 아 이때는 이랬지? 이러면서 그냥 같이 성장해가는 느낌이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기 좋아요 하나 질문 아멘